템포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페드로가 약간 자세를 잡지 못하고 때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범포스터! 레버버핀! 페드로만 해요! 결국 솔직히 골기록하는 건 김정민입니다. 공이 조금 뜨거웠나요? 그러게요. 자, 고래처. 김태환. 끊어내나요? 김태환. 고래처! 결국 그래도 전반전에 공점을 만들고 있는 서민재 선수예요. 일단 템포 자체가 상당히 간결하죠?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더 많았습니다. 자, 조얼락입니다. 열렸죠! 역시 김정민! 니업 포스트 강하게 보면서 자, 샵 돌아갑니다. 홀드! 에툼! 김이미 감은 살아있네요. 이 짧은 순간에 킥컵 보고 니업 포스트. 중앙지역의 에툼 그리고 측면 자원들과의 연계 프레이가 지금 너무 좋네요. 자, 지금 사이드 라인 잘 탔죠? 어, 있어요! 어...! 바prü'... Pis어버스. 골키퍼 선수들... 손이... 공이 많이 뜨거웠나봐요. 세징야, 박스 한쪽 들어와서 톱! Jobs! 자, 일단 여기서 만회했습니다. 자, 조금만 향 permet 성령이, 박스사bas, 자 bunları! 박수가 수 зачат peux. 했어요! 새징야!! 이야, 결국에는 이 교체 투입한 효과를 정보호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오른발 있는데요. 접고 짧게, 네바... 우와아아아아아아... 김유민~! 그러다 보니까 이동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볼게 없다는 마인드로 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진짜 무섭네요 3.2.4.0 갈까요, 여러분? 아, 이거 가야 돼요. 갈라. 지금 약간 공격진들이 좌측으로 쏠려있는 상황. 대박! 지금 끝까지 킥홈 보면서. 끝까지 계속 보면서 홀롤 에투투 에우 데뷔 트랙백 에투투 진짜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면 오히려 긴가려운 선수가 있어요 봉규아 나오네 영훈이 그렇다면 아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에투투투 좋아요 갑니다 1대1 1대1 최우성의 이 활짝 웃는 미소만큼이나 광종프리스의 야쿠르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정면 와 웃어요 3대0 상대까지도 웃게 만드는 어이없는 경기력이고 유정훈 해설이 말씀해주신 그 번개 같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주고받고 좋은 자세에요 오테비우 가살려냅니다 루닝 RUN이 뒤쪽 빼주고 오... 꺽한! 박준영! 아 역시 박준영! 콜리테일 열렸어요! 이건 결국 박준영 속에서 나왔었던 약간 아니라 실수 괜찮은 경기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번에 델피에로! 델피에로! 거아리af physiology! 이어져 키디 어제 경기에 이어서 광동플릭스의 델피해로 대단합니다. 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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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킹! 찍었어요! 푸르투아와 웨인 루니! 빠르게 가요! 루니! 자 일단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박준혁입니다. 플립트가 원하우드인데? 레드 레드? 오! 오! 아 찍었어요! 피킹! 피킹! 이거는 바로 피가야 해. 퍼블랭카가 앞서서 좋은 선방 보여줬거든요. 제라드! 네! 이거 정석민! 약간씩은 딱 한 방울 났을 것 같은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마이크로 컬트롤. 길을 보입니다. 에우제비 한 번에! 자! 오! 야! 역습 한 방울을 제비를 보네요. 이동헌의 선택걸 1대0입니다. 크로스가 나오나요? 레반도 국기가 있는데요! 반대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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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따라갑니다. 이동헌 선수는 아 나는 이렇게는 경기하지 않겠다. 내가 한 번 패스를 줄게. 이런 느낌인가요? 자! 오! 제비옵니다! 이동헌 왔다영! 왔나영! 에우제비옹! 제빈! 제빈! 에우제비옹! 오른손을 번쩍 지켜드는 이동헌 2대1을 만듭니다. 3대방이 정면 지역에서 달려들어도 안 밀리죠. 벽과태영! 다시 한 번! 이야! 이동헌 2대0! 에반도 포스키는 슛각 한 번 줘면 그대로! 커 올리는 데는 도사죠! 도사! 한 번 더 보아타기에게 문제를 줍니다. 첫 번째 골 실점은 비태영! 이대리! 이동헌! 네! 이번에도 압박 이후의 역습입니다. 득점의 주인공은 또다시 이태경! 스포 2대0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락 브레츠카! 빡삭간이 들어오거든요! 주거리가 되겠고요! 이야! 골절 득점! 3대0이 태경! 자! 이거는 살려야 됩니다! 자! 하나 나오나요? 펭키가 왔죠! 코난이! 아! 브레츠킥인가요? 예! 브레츠킥이네요! 발락의 피케이션! 발락! 발락! 발락의 피케이션! 그래도 득점을 통골을 많이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신성호! 리베리! 왼쪽 들어왔어요! 우와! 신성호! 신성호! 리베리로 득점! 1대0을 만드는 펑킬라스! 짧게 주고 또 한 번 크로스인데요! 이야! 세븐이거! 자! 1길 동점 김성식! 손흥민! 윤창근! 자!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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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박주영! 박주영! 정말 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오익건!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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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투입된 김보경의 추가 득점 2대0 윤창근! 아 이거 흐름이 완벽하게 지금은 윤창근 사후 쪽으로 넘어갔어요. 오익건!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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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엔 그래도 키에사 쪽으로 공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아요. 키에사! 오! 키에사! 이 핫방을 기구현 선수가 보여주는군요. 실속은 내가 차린다. 키에사의 득점 1대0 기구현입니다. 이동준! 자! 오! 이동준! 와! 와! 보라핑 돌아주는 풀백의 역할! 강상우죠! 강상우거든요! 아! 박주영! 박주영! 박주영이 득점 그리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꽉 찌는 신보선! 1대0을 만드는 대전 하나. 아! 아! 압박 좋았어요! 신진호 컨트롤시! 플리트가 잘 뛰어들었고요. 피곤할도! 키버에 약간 더! 아! 아! 윗각! 아! 뛰어났어요! 박주영! 아! 고! 고! 박주세요! 학주영이 득점 2대1, 신보선! 학주영이 득점 2대1, 신보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